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재판 계속되고 있죠. 고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는 거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된 의혹 이 두 가지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허위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 앞은 어땠는지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. 이 드리그룹 도시 이 드리그룹 도시 이재영 우승! 이재영 우승! 이재영 우승! 이재영! 이재영!